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의 닷코스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대기업 회장님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상이 있죠. 근엄한 탁자에 앉아서 부하들을 허령하고 자동차 문은 절대 자기 손으로 열지 않습니다. 집에 가면 실크 롱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이 우아하게 아줌마 이렇게 외치는 모습. 그런데 한 11년 전쯤에 한 대기업 회장의 24시간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서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상이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하고는 너무 달라서 말이죠. 바로 두산 인프라코어 박용만 회장 얘기입니다. 그 후로도 SNS를 하면서 대중들과 소통을 즐기는 그 소탈한 행보로 좀 특이한 회장님으로 통해왔는데요. 곧 대한상이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동시에 에세이집을 한 건 편했는데 지금 상당한 화제입니다. 오늘 화제인터뷰로 직접 만나보죠. 박용만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용만입니다. 오늘은 약간 작가님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게 불러주시면 더 좋죠. 이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베스트셀러 안 됐고요. 이제 베스트셀러를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독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일이니까요. 에세이 제목이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이렇게 접어가면서 읽고 왔는데 꽤 두꺼운 책이거든요. 꽤 두꺼운 책이어서 저는 당연히 저자는 이제 구술을 하고 대필 작가분이 전문 작가분이 좀 써주셨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느 유명인들이 그러하듯. 직접 다 쓰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구술을 해서 대필을 하려면 책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책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책을 낸 이유는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또 SNS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글을 통해서 독자분들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썼고요. 출판사하고도 제가 쓴 글에 거의 손을 안 대는 조건으로 해서 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책 하면 대기업 회장님 책이라고 해서 위인전 같은 느낌이려니 하면서 읽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일상의 기록들, 그야말로 소소한 에세이, 일기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사실 제일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그냥 소탈하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꾸밈없이 일상을 이야기했다고 들어주시고 읽어주시면 사실 저는 제일 감사합니다. 얼마 동안 모아오신 기록들인가요? 에피소드는 꽤 오래죠. 그게 제가 일하며 또 살아오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이니까요. 에피소드는 꽤 오래됐고요. 글을 쓴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책을 쓴 거는 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집사람이 놀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귀찮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내신 김에 그냥 쭉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기록 모아둔 거로 책을 내자는 결심은 코로나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잘한 이야기들, 성공한 경험단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 또 어지간하면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 아픈 부분들 이런 것도 책에 그대로 남으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하도록 하고. 일단 저는 대기업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 꼭 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대기업 회장님을 드라마로만 봅니다. 그 드라마 속의 회장님의 모습은 과연 이게 진짜인가? 예를 들어서 책에도 쓰셨는데 회장님 아들이 감기에 걸리면 여보, 김박사 좀 다녀가시라고 해요. 뭐 이런 거. 조금 더 목소리를 까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김박사 좀 다녀가시라고 해요. 레스토랑에 가면 늘 먹던 걸로 줘요. 그것도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늘 먹던 걸로. 나직하게. 집에 가면 실크 롱 드레스를 입은 사모님이 늘 우아한 자태로 앉아계시고.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요. 실크 롱 드레스 입으면 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본인 집사람도 본인 자신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활동복 입고 계세요, 그러면? 활동복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편한 차례. 활동복보다 더 편한.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집에 가서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 레스토랑이라든지. 아, 김박사 좀 오시라고 해요. 이런 거 다 좀 거리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거리가 많죠. 아무래도 드라마는 그 특정한 부분을 조금 더 극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처럼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박영만 회장께서도 잠자다가 배고프면 주방에 가서 밥서 뚜껑도 열고 막 이러세요? 그럼요. 밥을 제가 하죠. 아, 밥을 하세요? 밥을 하죠. 아, 정말요? 일주일에 반은 제가 하고 반은 집사람이 합니다, 저는. 둘이 그냥 교대로 해가면서 먹습니다. 아니, 일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세 번쯤 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청소, 빨래 이런 거 좀 도와주시고 밥은 주로 집사람하고 제가 해서 먹습니다. 아, 그럼 바가지도 긁히세요? 네? 바가지도 좀 긁히세요? 바가지를 긁힌다는 표현은 제가 좀 건방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단 없이 그냥 혼납니다, 일방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원래 박영만 회장 하면 강연도 많이 하시는데 입담 좋기로 소문나신 분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유머 감각은 좀 타고 나신 거예요? 그건 모르죠,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해서 맞은편에 있는 분이 웃으시면 그럼 그게 결국 저한테 돌아오는 투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좌중에 예를 들어 네 분이 계신데 제가 하는 이야기 때문에 네 분이 다 웃으시면 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웃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도 대기업의 회장 이러면 뭔가 좀 더 권위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무게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령이 설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뭐 일할 때 늘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러면 통설이 안 되겠죠. 물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은 제가 가진 직업이 직업의 일부거든요. 그렇지만 그 타이틀이 제 삶을 규정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기업 회장이 아닐 때는 박용만이죠. 박용만으로. 아버지 박용만, 남편 박용만, 부모 박용만으로. 책 제목이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인생의 그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고. 재벌 3세고. 성공한 대기업의 대표인데 무슨 그늘이 있을까? 사실은 좀 의아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늘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기 삶에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 자체가 양지다. 삶 자체가 그늘이다라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양지도 겪고 그늘도 겪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자기는 유난히 더 그늘이 많은 것 같고 또 곁에서 보기에도 그늘이 많아 보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양지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그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보시기에는 양지가 많게 보시죠. 그렇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돌아보니까 저를 성장시킨 것은 제가 그늘에 있을 때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의 시기는 오히려 그늘에 있을 때였다? 제가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지고 더 경험하고 무언가를 배우고 했을 때는 그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픈 경험도 있고 또 실패의 경험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가 오히려 제 성장을 더 도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미 책에다가 다 쓰신 부분이니까 저도 질문을 좀 편하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감추고 싶은 아픈 부분들 예를 들어서 눈이 한쪽이 거의 지금 실명을 막고 있는 수준 어느 쪽 눈이신가요? 오른쪽 눈입니다. 오른쪽 눈이 상당히 불편한 일일 텐데. 그렇죠. 흔한 병이에요 요즘에는. 황반변성이라는 병인데 저는 조금 그 케이스가 악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발병했을 때는 약이 없었습니다. 처음 발병하고 한 1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급속도로 악화가 됐는데 다행히 그 후에 약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약에 의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얼마마다 자주 병원에 가세요? 8주에 한 번 정도씩 눈에 주사를 맞습니다. 눈에 주사를요? 네. 눈 아래? 네. 구경 가시겠어요? 구경 가시겠어요?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좀 무서운데. 제가 못 씌워왔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괜찮으세요? 아니요 망가진 시력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렴풋한 형체만으로도 입체감을 갖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정도 남아있는 게 굉장히 다행이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럼요 그럼요. 그 말씀이신 거예요. 또 18살 때를 기억하면서 쓰신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처음 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사실은 이 부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셨을 텐데 책의 굉장히 앞부분에다가 이야기를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책의 상당 부분이 제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짤막하게라도 써야 그 다음 부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짤막하게나마 썼기 때문에 뒷부분이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부 썼어요. 또 이게 제가 자서전도 아니고 회고록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쓸 필요 없었고요. 또 사실은 조금 더 썼는데 책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다 필요 없겠다고 해서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남기고 다 뺐습니다. 그런데 남기신 이유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돈 걱정은 하시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 돈의 궁핍 이런 게 큰 그늘이듯 그 당시 소년 박용만에게는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일이 큰 그늘이었을 테고 그것이 이 책을 읽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가져라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 쓰신 게 아닐까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 사실이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가져라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렇죠. 그냥 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삶의 그늘이라면 일부 그늘입니다. 그렇지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그늘이, 그늘도 사실은 서늘해서 좋은 그늘이 있고 정말 괴로운 그늘이 있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당시에는 괴로운 그늘이었을지 모르지만 지나가고 나면 서늘한 그늘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박 회장님에게 느껴지는 어떤 내공, 단단함 그런 게 저는 옆에서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 그런 고통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일을 악물고 공부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일을 악물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사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14살, 5, 6, 소위 말하는 청소년기에 그 시기가 상당히 성숙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미숙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앞으로 미래를 제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다 또는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수단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런데 저한테 딱 주어졌던 수단 중에 제가 확실하게 제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노력해서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어른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훌륭한 사람은 굉장히 멀리 있었고 공부는 가까이 있었거든요. 열심히는 했는데 사실 그게 이렇게 제가 무슨 천재에 가깝게 공부를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그늘은 양지가 된다. 오늘 전체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SNS집도 그렇고 이번 SA집도 그렇고 SNS로 잦은 소통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다큐멘터리로 집안을 공개하신 것도 그렇고 어느 대기업 회장님 총수들과는 좀 달라요. 행보가. 다르십니다. 이런 소통. 소통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요? 그 소통의 리더십, 소통의 달인, 그런 수사적 표현은 그건 사실은 곁을 지겨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만드셨을 뿐이고요. SNS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창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이고 싶어서 열어놓은 창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을 제 삶을 보여드리고 뭘 증명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만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선택해서 누군가와 주고받는 일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SNS 잘못해서 말실수 한 번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수도 있어서 주변에서는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불안해했죠. 처음에 회사 홍보실에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시작하니까.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별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별 실수를 저질르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는지. 크게 제가 SNS를 위해서 곤혹스러웠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후로 SNS로 소통하는 기업 대표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도 그렇고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도 그렇고 이런 분들. 실제 재계 분위기가 예전과는 좀 다르게 소통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확실히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몇 분이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몇 분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취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SNS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꽤 크게 자리를 잡는 건 사실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도 설명할 거 설명하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양방향의 소통이 있어야 경영이 원활해진다 하는 건 이제는 자리를 잡은 흐름 같습니다. 침묵의 리더십이 한때는 더 주요했잖아요. 과거에는 그랬죠. 침묵의 리더십. 멋있었죠. 멋있었죠. 말 없는 상사.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속 깊어 보이고. 그렇죠. 제가 보는 눈에서는 지금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조직 구성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리더십은 이제는 좀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되지 않고 물어보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는 많이 알려지지 않을까를 돌아보면 안 알려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같은 관습에서는 어른의 잘못하신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 안 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통은 이 시대에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꼭 회사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어디를 봐도 소통이 막혀서 힘들어하는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거든요. 정치권 바라보면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경제인들은 이렇게 뭔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정치인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쓴소리도. 정치계를 향한 소통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정치하시는 분도 애를 쓰시죠. 애를 쓰시는데 우리 경제인이 바라는 거하고 좀 달리 가실 때가 가끔 있어서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저희 뉴스쇼에 정치인들은 너무 자주 나오세요. 그런데 경제인들은 도통 나오실 일이 없으니까 오늘 나오신 김에 하실 말씀이 좀 편하게 다 하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제가 한 해 맺히기에 말이 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다른 분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지내온 쪽이라 쓴소리 많이 한 쪽이라.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이런 기회가 됐으니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한 가지. 네. 정치도 그렇고 경제 기업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대립의 모습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극단의 대립. 극과 극단의 대립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드신 분들은 힘이 좀 덜 든 사람들에게 느끼는 상실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냥 나라의 미래나 회사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립이 격화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로가 다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보면 기업은 기업대로 정치가 못마땅하다고 그러고 정치는 정치대로 기업이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서로가 다 못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마땅함이 과연 무엇을 해결해 줬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면 못마땅해 하는 거로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충분히 서로에 대해서 다 못마땅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못마땅한 대립을 좀 내려놓으시고 팩트를 테이블 위에 자꾸 올려놓으시고 이제는 서로 좀 토론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그게 미래를 향해 가는 방향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립의 모습이 격화될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상위 회장 7년 하시는 동안 그걸 중재하려고 중간다리 역할을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셨잖아요. 중재보다는요. 격한 표현이나 대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소리를 키우는 노력보다는 팩트를 더 전하고 톤앤매너는 부드러운 상태에서 견고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규제 샌드박스 문제. 특히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셨죠? 왜? 여러분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얼마 동안은 규제를 좀 풀어주자. 그래서 편하게 싹을 틔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자. 이런 거였는데 특별히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큰 이유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변하려면 그냥 막 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변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법과 제도가 우리가 일하고 행동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의 틀로 담기 어려운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 해도 법에서 안 되고 제도상으로 허락을 못 받으면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내가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다는 체계입니다. 허락한 거 아니면 다 못한다는 게 기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선진화되려면 굳이 하지 말라고 규정한 거 이외에는 다 하라는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굳이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하는 쪽으로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보면 평생 사업을 한 저도 저 사업 모델이 뭔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러세요? 예를 들면 최근에 허락을 받은 공유 주방 같은 경우 하나를 예를 들면 보통 우리는 음식점에 가면 주방이 있고 객장이 있지 않습니까? 테이블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주방을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겁니다.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게가 얼마나 높습니까? 임대료 내고 주방 집어넣고 나면 테이블이 몇 개 들어갈 자리가 안 나와요. 그럼 그 테이블에서 돌아가는 수익 가지고는 이 전체 임대료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방이 뒤에서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쓸 수 있으면 테이블을 다 채워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임대료에 비해서 수익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주방을 나눠 쓰는 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법에 걸려요? 네. 주방을 누구랑 같이 쓴다는 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는 좀 다 해봐라. 그 대신에 그것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게 발견이 되면 여러 이런 것만 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식으로 법이 바뀌면 새로운 가능성은 다 손을 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락받은 몇 개 이외에는 새로운 가능성은 일단 손을 못 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규제가 많아서. 일단 허락받은 거 아니면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심지어 사업 모델이 나와도 적절히 그것을 규정할 법이 없으면 아예 못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가진 그 수없이 많은 빛나는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더구나 젊은이들이 가져오는 사업 모델들을 보면 해외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의 젊은이는 그냥 하는 사업을 우리는 허가를 안 해줘도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어른의 잘못이죠. 법과 제도를 만들어놓은 우리 같은 어른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것은 어른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법과 규제를 풀어서 가능성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매달리게 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매달리님. 제2의 이병철, 제2의 정주영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같은 맥락이실까요? 그건 조금 다른 맥락이죠.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네요. 우리 익숙한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국가경제 공헌도 많이 하고 세계 시장에서 지금 뚜렷한 자취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위에서부터 20위까지의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의 리스트를 놓고 보면 당대에 그러니까 선대 말고 당대에 청년 시기에 창업을 해서 당대에 그 20대 안에까지 들어온 성공한 기업가 과연 몇 명이 있는가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포춘 500대 기업의 평균 수명이 17년입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생태계가 조금 더 다이내믹해져야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2, 제3의...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창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대에 창업해서 자수성가로 10대, 20대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기업의 생태가 그만큼 다이내믹하게 갖고 지면 그러면 점점 더 랭킹이 높은 데는 성장이 빠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장을 하는, 더 빠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가능해지죠. 사실 두산은 지금 이룰만큼 이룬 기업인데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그룹들이 많아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두산이나 안정된 대기업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성장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성장을 늦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해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고 올라오는 사람 환영한다, 그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도록 육성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상태, 이 모습, 이 환경에서는 제2의 정주영, 제2의 이병철 나오기 어렵습니까? 현재는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처럼 공급이 아쉬워서 손을 대고 열심히 뛰면 굉장히 빠른 성장률이 나오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치고 올라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상위 랭킹에 있는 회사들이 다 제가 어렸을 때는 듣도 보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변화를 좀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주의도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주의도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흥만 회장님, 정치권에서 러브콜 안 옵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10여 분 넘게 쭉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시각, 경제에 대한 시각, 정치를 바라보는 눈 이게 굉장히 이분의 시야가 넓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탐내는 분이 아니었을까? 아니죠. 싶은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권유받아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치사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생각이 조금 더 많다면 상공의 소회장을 하면서 보니까 경제가 경제만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이 속한 환경이 바로 정치와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보지 않고 사업만 바라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자꾸 뒤로다보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사회까지 보게 되죠. 그렇지만 저 자신은 정치에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복잡한 것들, 이 문제에 있는 것들은 내가 들어가서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는 않으세요, 가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우선 첫째는 두렵습니다. 두려우세요? 뭐가요? 사업하던 사람은, 특히 저같이 평생을 사업을 한 사람은 머릿속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은 사고의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 이런 틀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봐도 저는 생산성과 효율을 먼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된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영역은 효율과 생산성의 영역은 아닙니다. 생산성만 너무 바라보고 정치가 가게 되면 반드시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낭비라고 볼 수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나 국민이 되면 그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돌봐야 되고 그분들도 품어야 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의 논리를 지나치게 저처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치에 손을 대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혹여라도 내가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봐 두렵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아니요. 전혀 생각 없습니다. 전혀 생각 없습니까? 잠깐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그래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생산성에 대한 두려움, 효율에 기반을 둔 사고의 두려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그냥 뜬금없는 질문을 드린 건 아니고 이낙연 총리가 그만두실 때쯤에 박용만 회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올랐어요. 후임자로. 그래서 뭐 이게 진짜로 제안이 좀 있었던 건가. 그런데 거절하셨던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재미로 던지시는 돌에 개구리마자 죽는다고요? 저는 암 흘린 생각도 없는데. 그런 추측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때 그러셨죠?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저는 자격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실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잊어주십시오. 잊어주십시오? 당치도 않습니다. 정말. 박용만 회장이 지금 효율성, 생산성 저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기억갑니다. 이러셨는데 사실은 박용만 회장의 SNS, 인스타그램 이거 보신 분들은 이분이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인가는 아실 거예요. 사진이 취미세요? 감성 사진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취미, 제 가장 오래된 취미입니다. 사진 찍는 것은. 원래 꿈이 사진 기자였다. 제가 책에서 그렇게 읽었네요. 그렇습니다. 사진 기자? 네. 그럼 저랑 같이 다니실 뻔한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 그 꿈은 못 이루셨어요? 우선 첫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중단 없이. 중단 없이. 그래서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버지를 꺾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지금 생각해도 그때로 되돌아가도 아버지 못 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고요. 포기하고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진 기자는 포기했지만 사진은 놓지 않으셨군요. 네. 지금까지 쭉 했으니까요. 사진에 담았던 것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없고요. 저는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사진을 조금 더 잘 찍게 되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렇게 그냥 사는 모습을 많이 찍습니다. 동네 골목길이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찍기 때문에 대부분 사진이 그런 종류들입니다. 조금 큰 질문일 텐데 박용만 회장님에게 나이를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나이 들어가는 거요? 물러진다고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물러진다고요? 물렁물렁? 여러 가지로 물론 근육도 물러지고 하지만 생각의 잣대도 좀 물렁물렁해지고요. 또 치열하게 일하던 시대에 가졌던 목표의식 같은 것도 좀 물렁물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뭘 시작해서 이루겠다는 생각이 부지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물러지고요. 또 제가 확고하게 신념처럼 가지고 있던 사고 판단의 잣대? 그런 것도 좀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논쟁을 벌일 일도 그럴 수 있지.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 또 안 될 수도 있지. 그게 좀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사실 그렇게 제가 나이가 많은 쪽은 아니기 때문에 55년생이십니다. 지하철 공짜라고 그렇게 다 노인 취급하시면 곤란합니다. 요즘도 모래시계는 뒤집으세요. 화가 나고 뭔가 욱할 때마다 모래시계를 뒤집어놓고 그 시간만큼 생각을 한다. 이뤄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모래시계는 그룹의 전 임원한테 선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 특히 회사에서 리더의 위치로 올라가면 일종의 강박이 생깁니다. 강박은 뭐냐 하면 직원이 또는 임원이 같이 일하는 임원이 와서 저한테 뭘 물어보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바로 꺼내는 것처럼 답을 내놔야 유능한 리더인 것 같은 강박이 생깁니다. 아, 즉석에서 내가 뭔가 정답을 줘야 된다. 정답을 주고 즉석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해야 제가 유능한 리더인 것 같은 강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냥 직관으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나친 직관이나 즉흥적 결정은 경험이 많은 사람의 판단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한 3분이면 바뀌더라고요. 3분이면 돼요? 3분이면? 최소 3분이면? 네. 치솟았던 화도 좀 가라앉고 또 나는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판단도 좀 바뀌고 10분을 해보니까 중간에 모래시계를 던지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길어지면요? 1분 정도에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많이 해보니까 3분이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전 이번에게 모래시계를 선물하셨어요. 이야, 박영만 회장 말씀 나누면서 참 매력적인 분이다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드는데 하나 디래요, 모래시계? 저도 저희 주고 가십시오. 저한테도 꼭 필요한 선물을 가십시오. 요즘 인터넷 쇼핑센터에 찾으면 수천 가지 나옵니다. 제가 하나 골라드리죠. 고맙습니다. 이제 대한상의회장 7년의 짐을 좀 내려놓고 조금은 홀가분해진 마음이 있을 텐데 박영만 회장의 꿈은 뭡니까? 이제는 저는 꿈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가진 바람은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라는 정도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젊은입니까? 생각하시는 그 중심에는 젊은이를 돕고 싶다. 청년.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될까요? 왜 제가 그렇게 젊은이와 청년에 대한 생각이 많게 됐는가를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니고 글로벌 환경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오랫동안 선진국에 있었던 선진국들입니다. 왜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섰지만 발전 과정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산이 쌓이지 않아서 모든 룰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미숙합니다. 제 세대는 그걸 다 겪고 지나왔고 이제 나이 먹어서 괜찮은데 이제 막 젊은 세대는 사실은 선진국과 비슷한 한계에 자랐거든요. 그런데 사회를 움직이는 건 아직 저희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자네들이 이해해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미래가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지나온 시대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앞길 갈 수 있도록 좀 돕는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제도, 지금의 회사의 모습, 원칙, 룰 다 과거의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데 미래 세대한테는 미래 세대에 맞는 걸 갖춰줘야 된다는 생각이라 그 부분이 좀 마음이 급해요, 자꾸. 급하세요. 젊은 사람 볼 때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법과 제도가 법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법부에서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는 것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과거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안심이 되기 전에는 제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힘들 때는 실증적으로 한번 해봐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게 샌드박스였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잘 되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젊은 사람들하고 앉아있으면 저한테 충고해달라고 그러고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한 경험을 가지고 충고를 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요? 저 마지막 질문 지금 그거 드리라고 했는데 왜 두렵습니까? 젊은이들이 앞으로 겪어나가야 될 시대는 제가 겪어온 시대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한테 제가 가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당신들 미래를 뚫어봐라라는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 미래를 만드는데 오늘 이 시점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그럼 내가 돕겠다. 그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 좌절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또 두산 같은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 이들에게는 뭐라고 좀 그래도 조언을 해 주시겠어요? 한 말씀 하신다면. 우선 첫째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과부터. 미래가 지금 깜깜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미래를 보면 확실한 미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미래라는 건 내가 오늘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면 이거는 대개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한 건데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요. 내가 노력을 해도 그렇게 되겠다는 자신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미래가 불확실한 겁니다. 그것이 고통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와 짝을 맺기도 주저대고 결혼도 안 해요. 불확실하니까 아이를 낳기도 주저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금전적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불확실한 미래가 갑자기 거쳐지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게끔 이사회가 좀 노력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도움이 되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안하다. 조언을 해 주십시오라는 말에 미안하다는 말밖에 난 할 게 없다. 라는 말이 사실은 더 좀 울림이 있네요. 우리 기성세대 모두가 미안해야 하지 않은가 이 말씀 박엄만 회장님 오늘 이 방송 출연이 지금 이게 처음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을 했을라는 건 처음입니다. 조금 긴장도 되셨어요? 당연히 긴장되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에게 첫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경험. 오늘 방송 이 시간 긴 시간 아니었습니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기업 총수의 고민은 뭔가 이분의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좀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요. 굉장히 다방면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개인 차원에서 묶어두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여기저기 영향을 많이 끼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하나는 41살, 35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보고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 유약하다는 얘기합니다. 또 우리 때하고 다르게 요즘 젊은이들 좀 소비지향적이고 그렇다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유약하다는 이야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 때는 유약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유약하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할 때가 그 젊은이들이 극기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을 줄 모른다? 참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런 극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시대의 극기입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극기는 누구에게나 다 마약같이 즐거운 일입니다. 단지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하고 달라서 강요된 극기에 반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강요된 극기는 혹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유약하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틀과 방향으로 뛸 수 있게 갖춰주면 훨씬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진심어린 애정이 느껴지는 말씀이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거 하려면 정치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왜 또 그리 돌아가세요? 자꾸 아니 뭐 저 임명직이나 이런 것도 거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가 사회를 위해서 젊은이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박근혁 회장님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 이 에세이 수익금 전액은 다 기부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많이들 좀 읽고 특히 젊은이들이 읽고 용기가 되는 삶의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기부가 아니고요. 반찬값을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반찬값이요? 제가 젊은이들하고 같이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반찬을 해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 식재료값을 충당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도시락 배달하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봉사하고 오셨다고. 그 봉사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 반찬값으로 갑니까? 반찬값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패스트셀러 작가로 모셨습니다. 두산인프라코 박영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한 시간 하셨어요 회장님? 무지하게 겁먹고 했더니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